컴포넌트에 대한 설명과 중요한 속성도 알아보고 컴포넌트의 스타일도 변경해보는 실습을 하겠습니다. 컴포넌트들은 웹스쿄어에서 기본적인 U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용자 정의 CSS를 만들고 엔진에서 예약된 컴포넌트들의 클래스를 덮어쓰기 하면서 원하는 디자인으로 컴포넌트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후 반복되는 실습을 통해서 쉽게 익숙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텍스트 입력이 가능한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습에 앞서 새로운 페이지를 생성합니다. 폼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로 인프박스, 서치박스, 시크릿, 인프 캘린더, 텍스트 에어리어, 에디터, 스피너가 해당됩니다. 우선 인프박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프박스는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 입력 컴포넌트로 HTML 인프 태그의 텍스트 타입으로 렌더링됩니다. 팔레트 뷰 상단에 있는 검색 기능으로 컴포넌트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인프박스를 검색하여 디자인 뷰에 그려줍니다. 생성창이 뜨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디자인 뷰에 인프박스 한 개가 그려졌습니다. 저장을 하고 상단에 있는 빨간 단추를 눌러서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빨간 단추를 눌렀더니 라이선스 등록 창이 뜨죠? 웹스쿼어를 설치하고 처음 실행하면 이 팝업이 뜨게 됩니다. 미리 제공받으신 라이선스를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라이선스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육용 라이선스로 등록을 했고 이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인의 기본 브라우저에서 화면이 열립니다. 인프박스가 그려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12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보겠습니다. 이 개발자 도구에서 HTML 소스를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W2로 시작되는 클래스는 웹스쿼어에서 사전에 정의된 클래스입니다. 웹스쿼어 팔레트에 있는 컴포넌트들의 기본 스타일을 만들게 됩니다. 사용자 정의 CSS를 만들어서 엔진에서 예약된 W2 클래스를 덮어쓰기 하면서 이후 원하는 UI를 그리게 됩니다. 웹스쿼어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프로퍼티뷰에서 플레이스 홀더를 검색하고 밸류값에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라고 타이핑합니다. 검색할 때 철자의 일부만 입력해도 검색이 됩니다. 속성에 마우스 오버를 하면 어떤 속성인지 툴팁으로 가이드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저장하고 미리 보기 해봅니다. 이처럼 HTML5의 플레이스 홀더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며 사용자에게 알려줘야 할 힌트 문구 등을 명시합니다.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웹스쿼어로 돌아옵니다. 먼저 웹스쿼어에서 현재 화면에 보이지 않는 스타일 뷰를 세팅해 보겠습니다. 웹스쿼어 상단 우측에 있는 돋보기 모양의 퀵 액세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타일로 검색을 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스타일 웹스쿼어를 클릭합니다. 이제 인풋박스의 보더 컬러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스타일 뷰의 우측 상단 아이콘을 클릭하면 소스탭에서 해당 위치로 이동됩니다. 시데이터 안쪽에 스타일을 적용하면 됩니다. 먼저 브라우저의 개발자 화면에서 확인한 인풋박스의 클래스를 복사해 옵니다. 다시 웹스쿼어로 돌아옵니다. 보더 굵기가 1픽셀인 빨간색 보더를 정의하는 스타일을 입력해 줍니다. 저장을 하고 다시 미리 보기 해봅니다. 인풋박스의 보더 컬러가 빨간색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스타일을 변경하는 실습을 반복하게 됩니다.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히계세요. aktuel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